이 시간 말씀은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서부터 36절과 열한기상 2장 7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4절서부터 36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돼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어서 열한기상 2장 7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길루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네게 나아왔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마태복음 13장 10절서부터 17절에서 이미 언급한 그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이 든다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서 언급한 그 내용을 여기 오늘 34절과 35절 두 개의 절로 간결하게 다시 한번 진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서술하도록 할 때에 어째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석을 요청하였고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신 이러한 패턴으로 쓰게 하셨는가 그 속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인간적인 수단입니다. 설교 시간에 무엇을 설명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미 들어온 내 생명이 된 그것이 내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왠지 기운이 빠지고 맥이 없고 자신감을 상실하여 몸이 자꾸 이렇게 처질 때의 그 느낌 분명히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속에서 다시 상쾌해지고 기운이 나며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죠?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할 때는 그거는 확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확신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새 생명을 가졌다는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굳세게 외쳐도 그 자체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슬픈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전에 잠잠히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느끼고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그 생명력을 즐기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굳이 말이 필요가 없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새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내 기운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위로해주고 그냥 가서 함께 해주고 그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능력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내가 전해하여 주는 증거로 인하여 내가 소개해주는 그 생명을 이 사람도 느끼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여서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살펴보고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게 사실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을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1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한 어떤 점에서는 비밀이지요.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은 이사야 6장 그 본문의 맥락 그리고 이사야서 전편에 있는 중요한 모티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압축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기서 완악하여져서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변화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이 백성들이 귀는 듣기에 둔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보고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비대해지고 기름기가 껴서 그래서 둔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깨달음에서 멀어지면서 눈도 멀어지고 귀도 멀어진 겁니다. 순서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여지니까 마음이 나태해지니까 마음에 기름기가 끼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듣는 것도 느슨해지고 보는 것도 느슨해졌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니라라는 이 내용이 이사야 예언에 있습니다. 이사야 맥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충분히 징벌 받기 전에는 이 징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징벌 중에 가장 큰 징벌이 뭡니까? 말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징벌입니다. 믿는다라고 했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고 믿음에 대해서 열망을 품었는데 믿음이 형편없어지는 게 징벌입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비대해진 거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징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킹잼스 버전을 보면 한글 성경 번역을 이렇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저들에게 비유로 말해준다. 왜냐하면 저들은 두 눈으로 살펴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두 귀로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아서 완악하여진 마음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알아들으라라고 하는 뜻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5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드러내리라. 드러내 주려고 비유로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35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선지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니라 시편 78편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즉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뜻은 매우 명확하죠. 3절과 4절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이요. 알고 있는 거며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이 족속은 처음부터 아니 아브라함 이전부터 전달받아서 익숙하게 아는 건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알려준 건데 비밀이에요.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느껴보라고 제가 오늘 서두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로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잘 아는데 생명을 못 느꼈다.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알지만 내 삶이 변함이 없이 더럽고 추한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생명을 모르는 삶이고 빛을 모르는 삶인데 빛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삶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해 하면서도 그 삶은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비유를 베풀어서 말해줄 때 비밀을 드러내서 보여줄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능력 그 기이한 사적 이겁니다.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여 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얼 보고자 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불평불만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나 구름기둥 불기둥에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모세가 함께하고 모세가 이적을 일으켜 주었으나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없나? 내일 나는 뭘 먹을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왜 아직 안 주실까? 하나님은 왜 풍성하게 안 주실까? 이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 자체에 자기를 맞추어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 자체에 자기를 맞추어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아 하나님 내가 살인을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 살인 안 해요. 아 도둑질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도둑질할 마음을 안 품도록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때에 맞춰서 미리 미리 나한테 먹을 거 풍성하게 해주시고 써야 될 그 용처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놓으시면 그 다음에 돈 쓸 일이 생기면 그때 탁탁 쓰면 아 내가 도둑질할 마음을 왜 갖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칠십팔편 팔절에 보면 그 열저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세대, 우리의 앞세대, 우리의 조상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한 패역한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할 때의 그 삶, 실제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 은혜받은 자다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숙제입니다. 열한기상 2장 7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마땅히 길루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네게 나아왔었느니라. 열한기상 2장 7절 이 자체를 놓고 보면 다윗은 죽으면서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 자식에게 내 아비 다윗이 정말 비참하고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은혜 베풀어준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하다. 나는 아직 저 은혜를 다 갚지 못했으니 내가 이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한기상 2장의 맥락에서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거기 쓰여져 있는 그대로 준행하라.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에 복의 통로로 그렇게 정해놓았으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장 먼저 깨우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공이 뒤쫓아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처음에는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대장부같이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그 뒤에 성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백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준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나태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립니다.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면서 다윗은 이 솔로몬이 평생토록 참다운 지혜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권에 취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다운 성도의 자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민할 때에 다윗은 열한기상 2장 7절처럼 보기 유언을 합니다. 바실레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사무엘하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바르실레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길르앗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와서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 상황을 머리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달했을 때 몇몇 사람 그중에 나이 80이 된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고와 치즈를 가져다가 낱낱이 자세히 쓰고 있죠. 침상까지 가져왔다 쓰고 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가 다윗과 다윗의 무리에게 먹인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옮기셨다. 이렇게 세상은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압살롬은 원래 다윗의 최고의 전략 참모와 장군들을 자기 휘하로 거두어 들여서 다윗은 거의 호롤 단신으로 당황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길루앗 마하나임에 왔는데 심지어 압살롬은 그 길루앗 땅 앞까지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형세를 보십시오. 다윗은 언제 붙잡혀도 붙잡힐 형세인 겁니다. 그럴 때에 바르신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극진히 험겼습니다. 바르신레는 이미 이때의 거부였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과 아들들의 안전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압살롬입니다. 다윗이 회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다윗을 편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을 도와야겠다. 다윗을 먹여야겠다. 압살롬이 어떻게 복수를 하려는지 이거를 떠나서 다윗을 도와야겠다. 세상이 뭐라 해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편드는 데에 있어서 나의 모든 재산, 나의 생명, 내 아들들의 생명을 걸을 만하다.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참 무모한 판단이죠. 그 판단을 하면서 아이고 다윗이 불쌍하게 됐네. 내가 감히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해줘야지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주기 위하여 찜상까지 들고 가고 먹을 것을 들고 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금지린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사무엘하, 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보면 다윗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바라보며 출세를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지금 다윗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고 그가 어떠한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비참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 믿음의 형제여, 믿음의 교제를 진실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 되고 늙었지만 그 점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서 바르실레가 혹은 바실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뒤에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나를 지금 이렇게 공개하여 살게 해주었으니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공개하겠다 왕궁으로 가자고 했을 때 바르실레가 어떻게 거절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적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바르실레는 타윗을 분간했습니다. 정확히 분별하여 정확히 할 바를 했습니다. 바르실레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겠습니까 나는 할 바를 다 했는데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겠습니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고자 합니다.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르실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그 믿음도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자기 대신에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그러자 그래 내가 데려간다 그래서 내가 바르실레 너에게 갚아줄 만큼 갚아주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람 김함에게 해주겠다 그렇게 베풀어주고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시행하겠다 김함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겠지만 너 때문에 너에게 해주는 걸로 생각해서 잘해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이 바르실레의 자식들을 내 왕궁에 데려다 놓고 그 상에서 함께 먹으면서 그를 볼 때에 어떻게 보라고요 바르실레를 보듯이 보라고요 이 바르실레가 없었으면 다윗은 다시 왕이 되기가 어려웠을 테고 그러면 솔로몬도 왕이 될 수 없을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은 좀 인본적인 해석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바르실레의 이 모습 이 처신 이 분별력을 너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된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왕은 얼마나 이 실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왕은 항상 시키는 사람입니다 시키는 걸로 됩니다 가서 이거 하라고 해 저거 하라고 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부하들이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불쌍이 여기는 것도 사람을 보내서 돌봐주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왕권에 취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취할 수 있습니다 향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왕인 것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릴 때에 비극이 찾아왔던 것이 다윗의 일생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취했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를 했고 그럴 때마다 징계를 받았고 그럴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 자체가 불륜의 결과물이며 그로 인하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비참한 도망질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태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패혁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한 번 패혁해지면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겁니다 회개한다 회개하면 된다고 하지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도 촉구하지만 회개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바르실레라는 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왕궁에 데려다 놓고 함께 식사하라 참여케 해라 내 곁에 두라 함께 지내면서 함께 머물면서 바르실레를 잊지 말라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복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다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기도보다는 삶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악인과 악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탐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안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펼치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끌어주심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삶에서 바로 지혜가 나오는 것이며 성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실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 베푸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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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